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열흘 만에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김 씨는 어젯밤 사과문을 내고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상처와 실망감을 들여 죄송하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씨는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. 사고 전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술잔에 입만 댔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습니다. 그러나 유흥주점 방문 전 유명 가수, 개그맨 등과 갔던 식당에서는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주문한 내역이 나왔습니다. 김 씨의 소변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내기도 했습니다. 김 씨는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결국 음주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보입니다. 사고 2시간여 뒤 김 씨 매니저는 김 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백했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욕 등 소속사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소속사 측은 최초 공식 입장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과했습니다. 경찰은 뺑소니에 이어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해 김 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 또 김 씨와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에 가담한 데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고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.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섭니다. 운전석에서 내린 한 남성, 가수 김호중 씨입니다. 옆자리에 타고 있던 유명 래퍼 출신 가수도 뒤를 따라갑니다. 김 씨가 교통사고를 내기 5시간 전 방문한 식당 앞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. 지금까지 알려진 유흥지점 술자리 말고도 김 씨가 또 다른 술자리에 있었던 곳으로 확인됐습니다. 술자리는 1시간 30분 정도 계속됐는데 당시 결제한 영수증을 보면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주문했습니다. 이 자리에는 유명 가수와 개그맨을 포함해 모두 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. 경찰은 김 씨가 이 식당에 오기 전 스크린 골프장에도 들렸는데 이곳에서도 술자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김 씨가 유흥지점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술자리에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김 씨가 동석했던 술자리가 모두 밀폐된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김 씨가 실제 술을 마시는 건 보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. 때문에 경찰은 당시 함께 있던 동료 연예인들과 동석자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일부는 이미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잇따른 증거인멸 정황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김 씨는 어제와 오늘 경남 창원 공연을 이어갔지만 오는 6월 1일 예정돼 있던 김천신내체육관에서의 공연은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.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. 어제 오후 가수 김호중 씨의 공연이 열린 경남 창원신내체육관. 무대에선 김 씨는 음주운전 및 뺑소니 논란에 대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. 김 씨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김 씨 측은 술잔에 입만 댔을 뿐 음주운전은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하지만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 씨가 사고 전 음주를 한 것 같다는 감정 결과 소견서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. 사고가 난 뒤 20시간이 지난 소변에서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음주 대사체가 음주 판단 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겁니다. 유흥주점을 가기 전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이 자리에서 김 씨 일행이 술을 주문하고 1시간 뒤 유흥주점으로 이동할 때도 김 씨의 차를 대리기사가 운전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. 김 씨가 오늘 오후에도 경남 창원에서 공연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주변 진술을 추가 확인하는 등 김 씨의 음주 사실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. 김 씨의 차를 대리기사 happy popular 김 씨의 차를 대리기사 김 씨의 역사회로 인정u襲을 가치고 감사합니다.